가수 이명웅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선행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즉시 119 신고까지 해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간포대교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빡빡한 일정을 끝낸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이동 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사고 목격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인 이명웅의 인적 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후에도 쓰러진 운전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계속했다. 이명웅의 심폐소생술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자칫 외면하기 쉬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시민을 구한 것이다. 나라면 이명웅처럼 할 수 있었을까? 자문저답해본다. 먼저 이명웅의 인성을 칭찬하고 싶다. 두 번째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이다. 일반인은 심폐소생술 시도 자체를 망설일 수 있다. 과거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를 부러뜨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착한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응급우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영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웅은 군 시절 심폐소생술을 많이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명웅은 응급상황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한 것 같다. 먼저 19에 연락한 후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 일반인이 이명웅처럼 응급조치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울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더욱 주저할 수 있었다. 이명웅의 선행이 유난히 돋보이는 이유다.